자 전국이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수학 만개의 전략 장유지입니다. 자 오늘 퀘스트는요. 오늘도 퀘스트. 우리 매주 수능 퀘스트 찍고 있어요. 요새. 자 매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퀘스트는 구평 채점 결과가 어제 나왔거든. 요거 보고서 여러분에게 다 까먹고 있을까봐 사실 구평 직후에 다 이해했을텐데 까먹고 있을까봐 한번 환기시켜드립니다. 예상했죠. 상위권 변별이 잘 안될 것 같았죠. 수학뿐만 아니라 여러 과목이 다 그런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쨌든 수학만 합니다. 지금. 여러 과목에 걸쳐서 상위권 변별력이 실패한 구평이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근데 뭐 그게 의도했던 거냐 의도하지 않았던 거냐. 그럼 의도했던 것에 잘 부합했냐 그거보다 더 심각하냐 이런 거는 좀 그냥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가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드라이하게 데이터만 보고 핵심적인 부분 좀 짚어보고 파이널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수능, 수학 공부를 느슨하게 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조언? 아니면 그런 어떤 경고? 뭐 이런 걸 좀 해주고 싶습니다. 자 가볼게요. 2024학년도 구평과 2025학년도 구평, 그러니까 작년 구평과 올해 구평을 데이터로만 딱 이게 이제 평가원에서 발표한 그 누적 도수 분포예요. 맨 위에 있는 게 누굴까? 맨 위에 있는 게 미적분, 노란색 칠한 게 미적분의 만점자의 누적 인원입니다. 자 이건 누가 봐도 미적분이 맞아요. 남자 여자 합쳐가지고 2500명. 어? 2500명이면 이게 정시에 의치한 수 이 정도 묶어 놓은 것. 서울대도 있고 뭐 또 스카이 대학들도 아주 좋은 대학들이 있으니까 그걸 다 포괄한 것보다 어? 이게 만만치 않게 비슷해요. 엇비슷해요. 그러니까 다 맞아야 좀 이렇게 갈 정도? 좀 쉽게 냈던 시험이었던 거죠. 미적분 다 맞으면 2500명. 이 밑에 게 미적분 하나 틀린 사람으로 추정이 돼요. 전반적으로 기하랑 확률과 통계 쪽에서 그 미적분 만점자에 비해 표준점수가 좀 낮게 측정이 돼서 이 도수를 보고 추정하는 건데 거의 확실시 확실시돼요. 요게 아마도 아마도 미적분 하나 틀린 사람이 표준점수 요 사이에는 98점 받은 사람이나 기하 기하 100점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겠죠 하나 틀린 사람까지 하면 6500명. 이게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니었는데 결코 어려운 시험은 절대 아닌 시험이었어요. 작년 9평이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냐면 세 번째가 추정컨대 이게 거의 합리적인 추정이야. 미적분 3개 틀린 사람 여기 미적분 3개 틀린 사람이 거의 4점이나 3점 차이 나거든 미적분 하나 틀린 사람까지 치면 1만 명 1만 명이면 여러분 스카이나 의치한 수를 들어가는 인원 다 채우면 저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2개 정도까지 틀리면 어떻게 어떻게 다른 과목 잘 치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지만 좀 위험한 변별이 확실히 된 시험은 아니었던 시험이었던 거죠. 그래서 작년 수능 어떻게 내느냐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이번 9평은 어땠냐 이 노란 줄 이게 기하 기하 만점자가 표준점수 136이 나왔어요. 기하 만점자 135명 미적분이랑 기하를 합치면 4,736명 더블 스코어죠 더블 스코어 만점자가 두 배로 늘었다는 거야 밑으로 가면 좀 더 그 모습이 좀 심각한 점이 보이는데 이게 아마도 추정컨대 확통이랑 확통이랑 아마 거의 확실해요. 미적분 하나 틀린 사람일 거예요. 합치면 13,000명 이거 딱 더블 스코어하죠. 그렇죠? 작년 9평에 비해서도 훨씬 쉽게 낸 거지 이미 하나 틀린 사람까지 연고대 거의 다 채우는 수준 위치한 수는 물론 연고대도 웬만하면 다 채우는 수준으로 이제 수학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변별력이 확실히 없었죠. 수학을 두 개 틀리면 2만6천명 1등급 커트라인 여기 걸렸어요. 여기서 급관이 되게 큰 도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데 40만 38만 명 정도가 수학을 응시했거든. 그러면 어... 만 7천 만 9천명이 5% 요게 4%가 좀 안 돼서 7%로 넘어갔어요. 1등급 커트라인이 7% 이번에 물리 같은 경우는 2등급이 실종됐다 하더라고 타과목이긴 하지만 결과는 선생님도 아니까 너무 1등급 만점이 1등급인데 물리는 만점 1등급이 13%가 나왔대. 그래서 2등급이 실종된 거지. 바로 하나 틀리면 3등급이 돼버리는 여타가면 국어도 이번에 변별력이 별로 없었잖아요. 이런 모습이 수학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상위권 대학을 변별할 수가 없어요. 상위권만 들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수능시험 전반적으로 상위권 변별력을 상실하게 되면 이제 애들을 뽑을 때 상당히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수긍이 돼야 되는데 내가 어려워서 못 풀었으니까 점수가 이게 나왔으니까 난 원하는데 못 갔어. 이렇게 나는 열심히 해서 이 점수를 기어이 따내고야 말았어. 이런 명확한 기준이 서지 못하면 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모든 수험생들과 관계자들이 갖게 돼 있죠. 그러니까 평가원은 수능을 그렇게 만만하게 내지 않아요. 그리고 물수능으로 정말 의도치 않게 물수능으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여론의 질타와 함께 결국 평가원장님이 물러나기도 하고 이런 역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능을 결코 여러분 나이부하게 준비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결코 나이부하게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작년은 그래서 수능을 어떻게 내냐면 봅시다. 작년 9평이 작년이요. 작년 9평과 수능 2,500명 2,500명 만점 2,500명 너무 많잖아. 그래서 상위권을 이렇게 늘렸죠. 쭉 늘렸어 봐. 표준점수가 143명 낮은 점수가 아닌데 만점의 표준점수를 148명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다 맞은 사람 미적분 다 맞은 사람 612명 5분의 1 가깝게 줄어들었지 5분의 1 가깝게 적은 인원으로 줄었지 하나 틀린 사람까지 다 이게 하나 틀린 사람의 누적이라고 해보면 하나 틀린 사람까지 다 해도 만점 인원에 못 미쳐요. 그리고 밑으로 가면 92점 정도 받은 사람들 이게 다 추정이지만 거의 합리적인 추정이야. 92점 미적분 기준으로 미적분 기준으로 해서 잠깐 미안한데 일단 상위권의 표준점수는 미적분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 4,447명 요게 두 개 틀린 친구들 두 개 틀린 친구들의 인원이 반도 안되게 줄었죠. 그러니까 변별이 된거지. 작년 수능은 비교죠. 뭐 너무 신유형이 많았어요. 아니면 고1 수학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기출이형은 어떻게 이렇게 안 내놔요. 실전 개념은 괜히 공부했어요. 이런 평가는 나올지언정 변별력이 없었다. 공정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평가가 이루어지진 않잖아. 그치? 수능은 변별력을 가질 수밖에 수능 수학이 아닌 타과목에서 변별력을 가질 수도 있어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것이 올해는 국어야 수학은 이렇게 구평처럼 나올 거야라고 마치 도박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치? 아 전반적으로 변별력이 매우 약한 구평은 거의 바닥을 확인한 시험이 아니었을까 싶어. 그런 시험이었다는 점 작년 구평에 비해 작년 수능은 상위권에서는 두 배의 난이도로 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앞에서도 봤지만 작년 구평이랑 이번 구평을 보면 오히려 이번 구평이 두 배 쉬웠죠. 그러니까 이번 구평은 작년 수능 기준으로 보면 4분의 1의 난이도 밖에 안 된 거야. 여러분 혹시 구평 이후에 수학 시간을 좀 줄이셨나요? 혹시 구평 이후에 수학에 대한 경각심 수학 과목에 대한 아이고 내 수학을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약간은 누그러지진 않았나요? 혹시 수학 공부 시간이 줄었거나 수학에 대해서 약간 라이브해지고 좀 느슨해진 사람이라면 자 이번 구평 결과 발표를 한번 냉정하게 다시 들여다보시고 어떻게 하자고요? 아 고삐를 바짝 쥐어야지. 어쩔 수 없어. 지금 고삐를 바짝 쥐는 사람이 결국 승리의 결실을 따갈 겁니다. 선생님 옛날에 수능 세대 의심하면 안 돼요. 수능 세대 선생님 수능 과목에서 가장 항상 이렇게 자부심 있게 얘기하는 과목이 영어예요. 선생님 영어를 평생 다 맞아본 적이 없어. 근데 수능 날 담아줬어요. 진짜 딱 이 정도 시간대 쌀쌀해지고 이런 시간 있죠. 이런 시간 때 선생님이 남산도서관으로 일부러 장소를 좀 바꿔 가지고 남산도서관으로 가서 마지막 공부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때 기억나요. 영어를 내가 영어 끝까지 한다 내가 영어 끝까지 한다 이런 마인드로 했더니 영어를 담아줬어요.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자기의 가장 취약한 과목이 과학이었대 탐구였대 탐구 그 탐구를 끝까지 매달려 탐구를 제일 잘 쳤대 이런 경우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 한 시간만 늘리자. 알겠지? 수학 한 시간만 늘려서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는 시간 한 시간 늘리는 거 말고도 모의고사 내가 준비한 세트 있죠. 이런 것보다 일주일에 한 해만 더 하자. 이건 좀 맞나?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자 모의고사 한 해분을 더 풀거나 아니면 복습을 한 번 더 하거나 대단원 하나를 공략을 한 번 더 하거나 뭔가 수학에 플러스 1을 하자. 그래서 요새 푸시업 하거든? 잘하게 생기지 않았니? 그렇진 않다고요? 자 근데 푸시업을 선생님이 지금 한 38개 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번 할 때보다 한 개만 더 늘리자. 이런 마인드로 하고 있거든? 15개에서 출발한 거야. 많이 늘었지?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하나만 더 하자. 하루에 뭔가 하나만 더 하자. 이런 마인드로 수학 바짝 고삐를 조금만 더 치자. 그러면 남들이 9평 이후에 알게 모르게 나이브해져 있고 느슨해져 있을 때 결국 최후의 승리를 안아올 수 있는 그러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시겠죠? 이번 상위권 별별력 없었던 9평 야! 저거는 바닥을 확인한 시험이었어.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어렵게 출제되고 충분히 높은 불순흥에 대비하겠어. 라고 마음 먹고 남은 40일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아시겠죠? 수왕 여보세요이